예, 알렐루야.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남, 북, 이걸 북으로 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남,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출애국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32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사건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막을 잠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이동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동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여기, 여기 지성소에. 그러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이건 뭐를 의미하냐. 이건 바로 너희가, 고림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말은 성도들, 복수지요. 그러나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찾아 드리죠.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에베소, 에베소. 에베소 2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와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이에요. 이게 뭐여서? 성령님이 그 하시는 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우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하는 전이다 말이에요. 또 개개인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 하시기 때문에 음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얼마나 들어가려면은 이 제사를 들을 때 얼마나 세시하고 까다로운지 몰라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앞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면 죽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지성수에는 1년에 딱 하루에 한 몇의 차례 들어가는데 그 대속제일 날 들어갈 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쥐를 다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이것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세세한 준비와 철저한 회개를 요청하는지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럼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겨저의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래백에 가면은 이제 5대 제사라고 해서 제사가 나오는데 1장에서 7장까지. 래백이 1장에서 7장까지. 거기에 나오는 그 제사들은 본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케하여 거룩해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며마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글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어낸 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리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황소, 염소, 양 뭐 이런 걸 잡아서 속제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들은 이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갑자기 자기의 과거에 그런 더러운 죄가 성령물에 태워지죠.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 거룩하게 되고 중생의 시섬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스 3장 5절 그 다음에 이제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믿은 다음에는 믿었어요. 회개를 하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즐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루하루 우리가 또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실제로 죄를 짓고 여러 가지로 하루에도 그냥 수백 수만 가지 죄가 아마 우리 몸에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그날 그날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그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임자에 들어가서 거부나 교제를 하고 그 한날을 시작하여 그날이 형통하는 한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까다롭듯이 오늘날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에 가시는 성령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교제를 뜨겁게 하려면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 생각해서 말해서 행동해서 거짓된 것 음란한 것 이런 것을 철저하게 완전히 도말시켜야 돼요. 이 구약에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이 제사를 안 받으시거든요. 연락 되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그 리믹스에 나오는 주제가 핵심이 연락 되도록 흠없는 제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그 머리에다가 짐승의 머리에다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받으시는 그 표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망은 성전된 우리 몸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제약과 싸우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철저하게 몸무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세상에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러 가지 할 때에 유혹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적당하게 살다 보면 다 더러워져요. 그러면 이 성수가 성수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죄사가 올려가지가 않죠. 올려지지 않죠.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 삶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응답이 없고 이렇게 되느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그거는 한마디로 목사님이 설교로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게 이전에 교회가 물론 잘 해줘야 되겠지만 성도 개개인이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1대1 관계거든요. 그게 1대1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생활 성결한 생활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32장에 추리국기 32장에 돌아가면은 우삼숭배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이걸 지웁니다. 32장에 추리국기 그게 보시면은 자 32장 그리고 3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34장에서 이제 모세의 응답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데 그러면 25장에서 31장 34장에서 40장 자 문명을 보시면은 32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명이냐 하면은 이게 우삼숭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장 그 영적인 개론생활에서 아주 근본적인 죄가 음행이라 그랬죠. 우삼숭배 바로 이 우삼음행사건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 성막 건축의 설계도를 그 받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 마치고 이제 신랑이 아파트 준비를 하는 사이에 신부가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바람 피웠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 얼마나 이 죄가 흉악한 죄인 거 알겠죠? 많이 살다가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 우삼음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니까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시켜서 없이 하고 모세야 너의 시로부터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마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맥락이 아주 너무너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맥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진노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기도 전에 다른 남자하고 그 옆에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도 발각됐으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의 이혼이다 이런 거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식 마치고 호텔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남자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 지금 있어요. 그거 모세가 모르고 받고 있는 하나님이자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니 백성이 지금 탈하겠다. 지금 이 은약을 하나님께서 은약의 문서를 십계명 돌비를 세려가지고 주시는데 그거를 들고는 모세가 내려와요. 그래 보니까 우상 맨날은 그 앞에서 막 뛰면서 즐기고 있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돌비 은약의 문서를 가지고 던져서 박살내는 그거는 상징적으로 은약이 깨졌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은약은 깨져버렸어요. 그 즉시로 그래서 이 은약이 파괴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충무 기도를 하는 거예요. 33장에서 거기서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째가 주의 길을 보이소서 13절에 둘째로 3,3장 13절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게 18절 그러면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거는 34장에 가면 6절 7절에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시면서 반포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요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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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이네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대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쥐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가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봉하리라 그 선포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길이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품 노하시길 드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은 결단코 쥐값을 처벌하신 공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걸 선포하셨고 영광을 보여주셨다고요.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 3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포이소서 19절에 여왁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왁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 그 말씀이 뭐냐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텀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텀을 볼 것이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진짜 텀이 계시냐 백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의 말하면 영광이 확 지나갈 때에 그 뒤에 그 뭐랄까 남는 그 여파라 그럴까요 바람이 확 지나가면 그게 막 나무가 확 건들고 여파가 나타나죠. 그런 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 말은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창세기 15장 17절 에레미야 34장 그런데 나오는 말씀처럼 은약의 체제를 의식돼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감으로써 깨어진 은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겠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두 번 데 두 비 나의 선한 선함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것을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분의 그 은약 갱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선함이시고 그분의 은혜죠. 그래서 깨졌는데 3, 4장에서 6절, 7절의 특별히 그 깨어진 은약이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은약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뭐랄까 자비하심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는 살아났어요. 그래 모세가 준모를 얼마나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니까 모세 중보 기도로 있어라는 은약을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과 같이 이제 살 수 있도록 됐다. 그 말이죠.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알겠죠. 중보 그 다음에 이제 34장부터 40장은 이게 여기에 다 나와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다시 기술하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묘사를 세세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인데 성경인데 우리 몸이 성경님을 모시고 그분과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기시록 21장에 가면 세이루살렘 성으로 나오죠. 그 세이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성막을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또 요한범 3장 2장 같은 데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사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크리스도의 몸이다. 이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 이 성전이 교회거든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 내가 성전이다 그럴 때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말이에요. 상징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이다 말이에요. 이 교회 성전 성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우리가 또 성전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르베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내용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는데 오경은 참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나 하니까 오경이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 성문서 신약 이거 전부다 오경에서 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경에서 토대가 놓이고 그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은 제일 위에 열매고 이 오경은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이 뿌리가 튼튼해야 이게 다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오경의 법을 건물해서 원약의 법을 건물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축복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오경을 건물해서 시를 노래하고 자문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오경의 법을 쉽게 시로 이렇게 낭송을 하고 자문으로 경구처럼 암송을 하고 이렇게 오경은 모든 성경의 근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오경의 없는 것이 만약에 뒤에 나오면 그건 전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사상 사상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그 게시를 근거로 해서 그 후대에 모든 게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사상이 달리면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상은 다르게 되면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신문기 18장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모세하고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니까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모순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기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시는 그 선지자들 또 모세처럼 똑같은 사상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뇌위기를 보시면 뇌위기는 전부 27장 자 이걸 찍으고요. 27장인데 1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그러면 1장에서 7장은 뭐냐 이번엔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제사장을 인직하고 9장 처음으로 제사장 인직받은 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처음 제사 처음으로 제사 올리는 것 10장에서 제사를 잘못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렇게 나오고요. 첫 제사 제사와 첫 제사장 그리고 첫 제사 그 다음에 11장 여기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비누리 없다든지 이거는 고기 중에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하다 그래서 변장은 먹으면 안 되죠. 옛날 같으면 지금은 4장전 10장에 가면 베도르에게 부정한 짐승 한상 중에 보이시면서 잡아 먹어라 베도르가 아이나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잔소리 말고 잡아 먹어라 내가 내가 먹으라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그런 말에 맞냐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씀했지만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신약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구약의 짐승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야간 구약에서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가 이 에피타이드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먹고 싸고 이걸로 살잖아요 이건 먹는 재미로 살잖아요 사실은 물론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겠지만 금식하기도 힘들고 야간 먹는 게 기본이에요 이걸 통해서 안하는 건 거룩한 사람은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처럼 먹고 싶어 먹고 그냥 마시면 그냥 마시기 3차 2차 그냥 곤드레 만들어 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인사 불승이 돼도 그런 식으로 살아면 안 된다 이거예요 먹는 거를 구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구분할 줄 알아야 영직인 그 구분의 원리를 깨달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 여기는 산모가 이제 애기를 낳으면 남자는 33일 여자는 66일이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을 받아서 그 기간에는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애기 뵈는 것이 죄냐 애기 낳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아마도 이 성적인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성소에 이렇게 연관시키지 못하도록 아마 이렇게 하나님 차단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웃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성소가 뭐냐 그 성소에 있는 그 여자 제사장들이 바로 이게 성녀 거룩한 여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창녀예요 창녀와 같은 고객이 오면 신자가 오면 그 여자 사제하고 음행을 하는 것이 그게 바할신을 성기는 의식이에요 민숙이 25장에 나옵니다 음란하게 행동을 한으로써 그 땅에 풍년을 가져온다 다산을 가져온다 이런 아주 이상한 음란 종교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맞아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차단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에서는 문동병 이라든지 문동병 이라든지 피부 병 피부 병 중에서 전염성이 있는 거 뭐 가죽 혹은 석회 바른 칩 그런데 곰팡이가 핀다든지 혹은 의복에 핀다든지 이런 것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그거를 어떻게 정절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15장에 가서서는 생식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설정한다 그러죠 남자의 정액이라든지 이런 걸 부정하니까 이런 걸 다루고 아니면 피가 나온다든지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부정하게 봤어요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16장은 이건 대속제일 이라고 하는데 용기푸르 대속제일에 1년 7월 10일인데 그때 딱 하루 대제사장이 아까 출애국께서 전문시간에 공부했던 성막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그날 하루에만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날이에요 백성과 자기의 지위를 1년 동안에 모르고 지은지 다 부지중해 지은지 속제하는 날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속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이 대속제일이 용기푸르라고 하는데 요새는 양력으로 하면 10월 초나 9월 말에 이렇게 7월 10일이 해당됩니다 이거는 성력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성력이고 우리 양력하고 다르죠 이 시간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뇌외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